연금신이 떴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이진우 소장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시장이 강하네요. 음, 강하네요. 코스닥 강한 거 보고 깜짝 놀라고. 지금 심천, 나스닥, 코스닥 이렇게 포함이 되더라고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시장 꼽아봐라 하면 글로벌. 지금 말씀하신 지수들이 금년 들어서 결국 플러스로 돌아선 지수들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금년 들어서.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나스닥은 그랬고. 코스닥. 코스닥. 그리고 심천. 그렇죠, 그렇죠. 그거 다 이제 기술주들. 그 다음 유럽에는 저기 마이너스 금리 쓰고 있는 덴마크 하나. 덴마크 정도.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코스닥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참 천덕구력이 취급받던 코스닥이 대단하네요. 그래서 강한 시장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뭐 나스닥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 지표는 되게 안 좋아요. 실험율 보고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랐다 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나쁠 줄 알았다 정도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지표 안 좋아도 나는 간다. 갈 길 간다. 특히 나스닥은 간다. 그러면서 쭉 가더라고요. 미국 증시의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대기하다가 모처럼 그건 제로했지. 한번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그 제로헤치가 옛날에는 그 극악무도한 곰 사이트였는데 그 제로헤치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 꽤 됐어요. 그 뭐 비관론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 간이 모트 가갔어요. 그런데 요즘 조금 또 이렇게 제로헤치 특유의 정체성을 좀 살리고 있어요. 기사들이. 뭐 그런 그중에 하나 누가 이렇게 올렸는데 굉장히 100% 그대로 공감 가는데 말인즉슨 제목이 그거예요. 지금 무슨 지표나 기업 실적 찾아보고 분석하는 거. 이거 클래스 웨이스트 오브 타임. 엄청난 시간 낭비다. 문제는 연준이다. 연준이 서포트하는 걸로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된다.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지난 주말 자 이거 그래프가 아주 뭐 이쁘게 나와서 글로벌 모니터 이쁘다기보다도 이 앞부분 보세요. 2016년부터 그동안에 뭐 어떨 때는 십 몇만 명 어떨 때는 이십 몇만 명 뭐 이렇게 샀던 그것들이 전부 무의미한 도토리 키즈액이고 뚝 떨어졌죠. 남판 페이롤. 2,050만 개 일자리가 줄었어요. 한 달 동안에.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는 막 대범하게 막 지릅니다. 2,200만 개 줄지 않았을까? 그것보다는 좋았어요. 3월 달에 87만 개 일자리 줄었는데 그런 상황. 실업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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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서 14.7% 대공황 이후 최악이죠. 지금 불과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3.5% 이게 50년 내 최저 실업률이라고 했던 것이 이렇게 왔습니다. 자 문우신 장관은 재무장관은 실제 실업률이 한 25%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경제활동 재개 승부수를 던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부터 한 47개 주가 조금씩 차별화되지만 그거 한다는 거죠. 구글링 하다 보니까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 사진이 가장 지금 제일 이 트럼프 대통령 문우신 장관 그리고 윌브로 상무장관 할 것 없이 이 표정이나 이 폼이 지금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얼굴 같아요. 약간 벙찐 모습 그런 상황.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뭐라고 믿는 거죠? 에이 4월이니까 그렇겠지. 이제 5월부터는 경제활동 재개하는데 이제 좀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다들 또 그렇게 뭐 얘기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고 이거 일시적인 해고지 영 잘리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일리 있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것까지도 나왔습니다. 각 연방은행 지역 연방은행에서 보면 GDP 나우캐스트라고 해가지고 각 자기 나름대로 모델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나오는 지표들 뭐 주가 이런 거 반영해서 전망하죠. 5월 한 6일만 하더라도 우리는 5월 7일 날 보도가 됐습니다만 현지 시간으로 5월 6일만 하더라도 애틀랜타 연방은행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전분기 대비 한 17.6% 마이너스 안 되겠느냐 했더니만 지난 주말에는 뉴욕에서 뉴욕 연방은행 그냥 GDP 나우 이렇게 구글하시면 여러 군데 중에서 뉴욕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그림이 나와요. 31%요. 5월 8일자로 2분기 마이너스 31%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거의 진짜 문을 닫았잖아요. 이런 식의 지표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렸죠. 지표 기업 실적 이딴 얘기 필요 없다. 시간 낭비다. 뭐가 있다? 연준 이거부터 네. 어디간다 어디간다 이거부터 지금 7일날 지난주 목요일만 하더라도 마켓워치 보세요. 연준의 발란스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6조 7200억 달러로 부풀어 올랐다. 사상 최고라는 얘기고 이거는 파이낸스 타임스 기사에서 가져온 겁니다. 4월 6일자 기사예요. 4월 6일자 기사인데 금융위기 때 이렇게 늘었어요.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1조 달러가 채 안 되던 놈이 훅 올라가고 양적 완화하면서 이렇게 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조금 줄어들었죠. 이 구간이 양적 긴축 구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올랐고 4월 달러만 하더라도 수직 상승하는데 대충 파이낸스 타임스가 예상 키로 이런 속도로 가면 9조 달러도 갈 것 같다. 이 얘기예요. 이 점선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점선은 지금 빨간색은 프로젝티드죠. 추측해보면 4월 초순에 나왔던 기사 이 표현 보세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지난 두 주 동안에 말이죠. 퍼 세큰드 초당 100만 달러 이상씩 사지에 꼈다. 자산을 초당 1초에 100만 달러 100만 천만억 100만이면 천만억 100만 불이면 얼마죠? 100만 천만 1억밖에 안 되나? 우리 돈으로 100만 불이 1억이죠? 10억 10억 아 10억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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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S&P500이 이렇게 왔어요. 자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S&P500은 아직까지는 우리 그동안 늘 매주 짚었던 이거 아직 해결해야 돼요. 61.8% 이거 해결하고 이거 해결하고 나면은 월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중시하고 있는 201선을 또 올라서야 되는 그게 또 있어요. 200일선이 3000이에요. 깔끔하게 3000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S&P500 기준으로 그래서 이거 이제 이번 주 중에 넘으면은 3000 한번 트라이하고 3000에서 또 약간 3000 때문에 그러나 아니면 200일선 때문에 그러나 하는데 일단 그 전에 이거부터 넘어야 되는데 지금 지수섬을 흐름 봐서는 이번 주도 가자 할 분위기 같아요. 나스닥은 이거 그림이 완전 다르죠? S&P500하고 다르죠? 50일선하고 200일선 보시면 200일선도 훌쩍 올라섰습니다. 제일 강하네요. 이 때가 작년 말이었으니까 작년 말보다 플러스로 돌아선 거예요. 이제 고점 대비 마이너스 7.3%에 불과합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주로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아마존 얘들 보면은 기술적 보조지표는 안 좋다고 그래요. 아까 제로 했지 말씀드렸지만 경제지표 안 좋지만 차트도 들다 보고 있는 거 시간 낭비예요. 저 같은 사람이 시장 쫓아가기 힘들어졌습니다. 돈바를 갖다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넷플릭스 이 상황이에요. 엄청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가요. 반면에 이제 나스닥 종목들이 아닌 것들 예를 들면 금융주 가운데 JP모가 이번에 한 번 뚝 뿌려졌죠. 약간 턱 돌아간 상태. 엑스모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대 다큼블를 무너졌을 때 레벨까지 떨어지고 나서 이제 반등 중. 포드 뭐 보잉 같은 거는 그동안 하도 많이 봤으니까 한 30불대만 하던 것도 2000년 이전만 하더라도 30불도 넘어갔던 이놈의 포드차 주가가 5.24센트네요. 이런 식이니까 뭐다 미국도 다 가는 게 아니죠. 가는 종목 가는 업종 따로 있죠. 분명 근데 가는 종목 굉장히 적어요. 저는 그게 가는 종목은 굉장히 적은데 지수는 매우 달리고 있죠. 거기에 같이 합쳐서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JP모가에서는 전통적인 차트에서 말하는 이런 식의 고점이 올라가는 동안에 기술적 보조지표의 고점이 내려오면 이거는 크게 한 번 부러진다. 추세 반전이 온다. 이게 통했는데 얘들은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언제 꺾일지는 아직은 퀘스천마크 그러나 그 얘기는 조만간 언제든지 꺾여도 이상할 거 없는 그런 군면이죠. 우리 코스피 똑같아요. S&P 500하고 똑같아요. 오늘도 또 61.8%는 미국 증시가 주말에 고용지표 엉망으로 나왔어도 올랐는데 우리 1960 한 번 머리는 맞대 봤지만 아직까지 61.8% 이거 승부가 안 났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또 하나의 지난 3월 19일부터 피보나치 타임조를 펼쳤지만 내일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1안 현재 시나리오 1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이것도 연다. 결국 2천 간다. 1. 그래서 이 구간 동안에 결국 2천 훌 넘어가는 당이다. 2안 조금 더 옆으로 기어야 안 되겠느냐. 그다음에 시나리오 3 현재로서는 가능성 떨어지지만 이제 이만큼 야 한 달 남지 사이에 31% 올랐다. 그러면 여섯 여기 대비 한 이 정도 절반은 절반은 못 미치더라도 좀 쉬었다 가는 게 맞지 않아? 스타케스틱은 옆에서 위에서부터 계속 기고 있는데 이런 생각 코스닥 이것도 열었네 주간으로 보니까 구름대도 열었고 이것도 열었네 655 666 688 도 우와 코로나 이전이네 여기에 무슨 진단 키트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하니까 오케이 좋아 이런 상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이런 식입니다 지금 여기서 빨간색을 끈 것들은 약세장이라고 흔히 평가하는 20% 넘게 빠진 지수들은 약간 고동색으로 줄을 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초록색은 금년 들어서 브라스로 돈가 아까 볼 수 있다시피 나스닥 코스닥 심천 그리고 심천 중국 얄밉죠 온갖 짓거리 다 해놓고 선방하고 있어요 유럽 넘어갔더만 죄다 10% 씁니다 죄다 어지간하면 20%가 넘어요 그런 상황 뭐 좋아요 스페인 그리스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 뭐 이탈리아 할 것 없이 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충 이렇고 여기서 러시아 뭐 그런데 이놈의 오스트리아가 항상 이렇게 유럽 정식이 뒤지다 보면 안 좋습니다 옛날부터 나오는 얘기는 동유럽 지역에 대한 대출이 워낙 많아서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런 상황 그런데 오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간이 없는데 말씀 나온 김에 우리 한국 맨날 그렇게 패배주의적인 시황 말고 뭐 좀 산박한 얘기 없냐 한번 말씀드릴게요 괜찮네요 한국 이게 무디스의 신용등급입니다 네 우리 AA2에요 다른데 S&P나 피치에서 말하는 AA뿌러스에요 아 AA0 AA0인데 우리 뒤에 일본 중국 깔고 있네요 그 잘났다는 멕시코도 A3밖에 안 됩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들이 주로 이래요 홍콩 무슨 프랑스 영국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같은 등급이에요 우리 러시아 터키 브라질 야들 좀 걱정되죠 BA1이라는 얘기는 WB뿌러스니까 야들은 사실 투자 부적격입니다 BBB까지가 투자적격이니까 러시아 터키 브라질 이머징 중에서 조금 걱정해야 될 나라들 그리고 베트남 잘 나간다고 하지만 얘들 신용등급은 아주 낮아요 그리고 이쪽은 뭐 C등급이니까 얘들은 언제 부도가 나도 이상할 게 없는 나라다 그리스 베네수엘라 그리스가 있네요 뭐 이런 식인데 아르헨티나 브레질 뭐 할 것 없이 베네수엘라 저쪽 동네 좀 이상하죠 IMF 세계 경제성장률 4월 14일날 우리 나쁘지 않네요 애초에 2월달에 2.2% 성장할 거라 해놓고 마이너스 1.2밖에 안 했고 이거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는 미국하고 유로조는 금년에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8.1% 성장을 전망하는데 우리 한국 마이너스 0.1% 뭐 이 정도면 선방할 거라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글로벌 증시 시세판을 보면서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이 꽤 괜찮은 거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나름 이해는 됩니다 주말에 클럽만 다니지 마세요 그거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또 발목을 잡거나 그러지 않나요 시나리오 1.2.3이 있는데 3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이 확진됐고 그 남편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 잘 나가는 양반 아주 쿠슈너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펜스 부통령 자가격리 파우치 박사 재택근무 혹시나 출근하게 되면 마스크 끼고 FDA 국장 무슨 어디 국장 다 확진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건강하세요 마스크 안 끼고 그렇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검사할 때마다 음성이에요 지금 다들 백악관이 오히려 이태원 클럽이 될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중국도 서서히 이제 두 자리 숫자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동안 빵빵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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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뭐 이런 상황인데 봐야죠 봐야 되는데 이제 조금 코로나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건 같아요 야 그렇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봉쇄로 가겠나 걸릴 사람 걸리고 아쉽고 안타깝지만 어떡하겠냐 살아야지 이런 생각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아까 보여드렸던 아 이거 때문에 이거 보시면은 연준 돈 풀고 우리 신용장고 빨리 빨리 한번 전환해 주시면 연준 돈 풀고 신용장고 구조에 얻고 가네요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하고 신용장고하고 같이 붙어 다니잖아요 빛내서 이렇게 투자까지 하고 대신 팔 수는 없어요 콩매도를 갖다가 9월까지 막아놨어요 가져다 해야죠 네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잃어버린 10% 경제 90% 이코노미 자 연휴 전에 연휴 전에 왼쪽에 저 바글바글하던 김포공항 연휴 딱 끝나니까 텅 빈 도나스의 10%가 날아갔는데 저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코노미스트지에 그 다음 보시면 오른쪽에 두 개 사파를 보시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비행기 동체의 뒷부분 10%만 날아갔는데 저래갖고는 비행기 못 들 것 같아요 밑에 또 보면 커피잔인데 딱 컵이 10% 빼졌는데 저갖고는 커피잔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이게 있고요 연준이 돈 풀고요 우리는 빈내서 투자하고 있고요 좀 과하다 싶어서 고구매도를 쳐주던 선수들이 있었지만 개들을 갖다가 손발을 꽉 묶어놨기 때문에 가자 라고 해서 장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다들 이렇게 정고점 열 줄 저는 알았어요 이건 대세 상상 아닙니까 라는 시황이 나오고 그걸 들으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래 안 빠진다니까 좋긴 한데 이성적으로 납득은 안 된다만 알았으면 같이 가지 뭐 내가 먼저 빠져나올 이유는 없어 보인다 뭐 이런 분위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연준을 믿으십니까 안 믿다가 바보 됐잖아요 지금도 믿으세요 믿어줄랍니다 그러면 시장은 고인데요 시장은 고겠죠 시장은 고겠고 적어도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대통령이시니까 코로나에 양성 판정만 나오기 전에는 어떡하든 장은 붙들어 매든지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하고도 류호 부총리가 문의신 로버트 라이트하즈하고도 통화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 지난주도 사우디 석유장관하고도 통화했고 다독거리면서 가자 분위기 같습니다 그냥 묻어 가시죠 지금은 묻어 가는 게 맞습니다 괜히 혼자 잘났다고 이거 다 온 것 같아 다 왔을 수는 있겠고 머지않아 다 왔을 수도 있겠으나 다 온 거 하루 이틀 확인하고 빠져도 많이 먹었으니까 그럼 지금 들어갈까 어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죠 지금 들어갈까 그냥 아까 보셨던 61.8% 미국의 200일선 그것도 그냥 뭐 쉽게 쉽게 열리면 이 장은 그냥 도도로 가는 장 알겠습니다 정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에게는 내일의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기대해 주세요 이진호 소장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눠주실 분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박 교수님 박선창 교수님 모셔가지고 중국 지표 지난달 4월달 수출입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고 뭐 좀 따져볼 게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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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